야 여기 위엔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거야? 아 부셔진 기둥 아 기둥이 있었구나! 맞아 나 이거 기둥 부술 수 있잖아 부셔! 아씨 안되는데? 근데 나 알거 같애 봐봐 너 일로 와봐 얘를 밟고 너무 서운한데?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맨날의 오늘의 공포게임은 왜이래 왜이래 눈 떠! 눈 떠 눈 떠 눈을 왜 자꾸 감는거야? 아 눈을 너무 오래 뜰 수가 없는 게임이구나 오늘의 공포게임은 메두사 사원을 탐방하는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다보면 메두사에게 돌로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두사의 사원 그런 느낌인가 보다 어? 왼쪽으로? 밀 수 있다 어떻게 민다는거야? 밀 수 있... 아 오와! 뭐야? 이렇게 밀 수 있다는 거였어? 일단 메두사 하면 눈 쳐다보면 석화되잖아 아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있는건가? 그래가지고 눈 감기 키가 있나봐 어? 홀드 레프트 버튼 박스 박스를 밀 수 있다? 아 이렇게? 오! 잘 만들었다 게임 점프? 점프 나쁘지 않은 쿠만? 어 저긴가보다 메두사 사원 어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헤라클레스? 어? 얘네 왜 이렇게 다 들고있냐? 뭐지? 메두사랑... 뭐 관련이 있는건가? 이게 뭐야? 아 세상에! 말도 안돼! 아니 지금까지 많고많은 사람들이 왔을텐데 왜 하필 내가 왔을때만 떨어져? 그 아까부터 이 알수없는 정체모를 심장박동수 이게 제일 불안해 어? 뭐야? 헉? 야 여기에 그... 이거 그거잖아 로마 군사들 그치? 이거 뭔소리지 이게? 사실 끄는 소리가 나는데? 내가 눈 감을... 우는 천사구나 헐! 어디갔어? 얘네 메두사한테 당했나봐 그리고나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러는거야? 왜그래? 안그래도 되잖아 얘들아! 문 열아이씨!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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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누가 움직이는건지 모르겠어 위에 올라가야돼 안돼! 얘들아 이거 같이 좀 눌러줘 아악! 아이씨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아 얘네 유인해야되나보다 유인해 지금! 얘들아 같이 눌러줄 수 있니? 아이씨 젠장 둘이나 필요해? 나 한명 누구야? 한명 누가 할래? 누가 움직일 수 있는 애야? 두명이 필요한... 너 여기까지 들어오는거였어? 큰일났다 아아 저 위에 박스가 있구나 야 여기 위엔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거야? 이게 두명이 눌러야되거든요? 그럼 저 위에 박스를 떨어뜨리고 얘로 눌러야되는데 이 박스를... 아 부셔진 기둥 아아 기둥이 있었구나 맞아 나 이거 기둥 부실 수 있잖아 부셔! 아이씨 안되는데? 근데 나 알거같애 봐봐 너 일로와봐 얘를 밟고 너무 서운한데? 그 땐 안죽이는게 우리의 안목적인 룰 아니었어? 나 뭔지는 알겠는데 뭔지만 알겠어요 그 이상은 모름 어 뭐야 불을 붙일 수 있네? 어 설마 불 붙이면 뭔가 생기나? 불이 있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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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퀴 돌아 한바퀴 돌아야돼 돌멩이쿤 아이씨 아이씨 여긴 안붙어 아 이거 미는게 맞는데 왜 안밀리냐구 이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네 아 이거 미는게 맞는데 왜 안밀리지? 내 힘이 부족한가? 이거밖에 없는데 아이씨 아이씨 기둥 왜 안무너져 이게 맞는데 야 너 일로와봐 얘가 이걸 밟게 해야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 얘 못 밟네? 아니 이거 뭐지? 잠깐만 모르겠음 아 뭐야 맞잖아 근데 정확하게 막 눌러야 된대요 세상에 위에 올라가면 안된대요 위에 올라가면 선택이 안된대요 여기서 있었어야 됐대 아 너무하잖아 이거는 이거 이미 깬건데 떨어뜨리고 얘 위로는 못올라올거 아니야 쩜핑 젠장 스페이스바를 못눌렀어요 쩜핑 쪼끔 늦었나 한번 더 간다 이 박스를 밟고 올라갈 수 있나 그럼 좀 곤란한데 너 혹시 꼈니? 도와줄 필요까진 없잖아 내가 그치? 아 저게 박스 하나 더 있구나 아 박스 두개를 해서 넘어가야되는거였어? 안돼 안돼 눈감지마 눈감지마 일단 하나 눌렀고 움직이지마 그만해 보고있어 나 지금 다 보고있어 지금 너 보고있다 보고있다 뒤로도 땡길 수 있다는걸 이제 알았음 에잇! 에이씨 누구세요 넌 누구세요? 가세요! 우리 약속된 사람은 한명이에요 그치 두명은 반칙이지 아까 약속했단 말이야 한명으로 하기로 됐다 어디야 여기 길이 어 여기까진 안 오는 듯? 나이스 가자 야... 아니 얘는 뭐 안구 건조증 있는거야 뭐야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누가 움직이시는걸? 여긴 좀 많네? 왜 이렇게 많을까? 잠깐만 일단 야 불 붙여 불은 왜 붙이는거야 도대체 그러면은 불 붙이는 이유가 뭐야 아무도 모름 불 붙이는 이유에 대해선 야아 진짜 이러지마 리스타트 했는데 뭐 처음부터 시작되구나 그러면 아주 화낼거야 진짜 크게 화낼줄 알아 진짜로 여기 조심해야됨 여기 점프해야됨 여기 개빡침 앙 야 근데 뭐 어떻게 하는거지 여기를? 일단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서 올라가면 여긴데? 잠깐만 이 뒷기둥이 넘어질거 같은데 이거? 잘하면? 아니 이거 무조건 저거 기둥 넘어트리는게 맞는데 여긴 뭐 어어 나 여기 안와봤어 아아 일로 갈수 있네 야 나 말고도 여기 왔던 사람이 있었나봐 근데 걔는 죽은듯 하지만 난 안죽죠? 휴 조금 어려웠달까? 잠깐만 이 박스로 뭐 어디가 열리는거지? 저 건너편을 결과적으로 가야 아 밑에 문이 열리나보다 저 밑에 문 있긴 했거든? 이거 누르면 열리나보다 애들이 어디로 오는거야 도대체 무서워서 살수가 없네 됐으 굿 헐 토세이론? 아 아닌가? 아 아닌가? 흐음 누구세요? 아아 얘가 그 너무 이뻐가지고 그 저주 이렇게 했나보다. 그래가지고 메두사가 됐다. 어 여기 다 이렇게 기록이 있네. 역시 메두사 신전. 근데 이 곱슬머리 아저씨가 메두사를 죽였어요. 이 방패가지고 방패를 이렇게 거울처럼 써서 봤었나? 막 그랬을 거예요. 포세이돈이 아닌가요? 어쨌든 뭐 신이겠지 뭐 벌써 불안한 소리가 지금부터. 왜 도세요? 왜 도세요? 뭐야? 어? 어? 깼다! 아 데모구나. 아 그래. 이게 본편인데 저렇게 버그가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렇게 석화된 군인들 군사들? 살리기 위해서는 메두사를 죽여야 되는 건가보다.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잉.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이미 멘트 쳤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짜 빠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